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주머니 사정 특히 대학생들 넉넉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아서 대학생들에게 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이번 학기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하게 한 끼 잘 챙겨 먹고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씩씩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는데요 새 학기 이야기하니까 괜히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졸업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놀러 가면 되죠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또 즐거운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전북에 있습니다 노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운 학교로 놀러가기 지금 기분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저 오늘 학교 갑니다 아니 졸업했는데 무슨 학교냐고요? 요새 버려진 학교에서 즐거운 놀이와 배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 가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랄랄랄리 국민학교나 불리며 추억이 묻어있는 곳 그때 그 시절은 지나고 세월이 흘러 학생은 떠나 학교만 남았는데요 이젠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배움의 공간이 된 놀라운 폐교의 변신 지금 새로운 꿈을 키우는 학교로 가자 전북 폐교의 변신 수업종이 울립니다 학교 가야지 콩닥콩닥 너무 귀엽다 콩닥콩닥을 보니까 내 마음도 콩닥콩닥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건물도 완전 최신식이고 정원도 있고 닭나무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닭나무가 어디 있나요? 네 이 나무들이 닭나무예요 이거요? 네 닭나무가 그렇게 흔한 나무는 아니라서 사람들이 보통 오시면 닭나무부터 구경하세요 그러면 콩닥콩닥 닭나무 환지체험관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한지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고 VR, 메타버스 등 미래교육까지도 이뤄지는 곳입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이후로 월평균 700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서와 이런 폐교는 처음이지 와 실내가 깔끔하게 사단장하고 미래세대에 맞춘 교육장저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혹시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여기 역사관부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옛 교실을 활용한 대수 역사관 궁금하다 궁금해 대수국민학교로 시간여행 가는데요 졸업생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소중하게 꾸며진 곳이랍니다 그때 그 시절 사진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낮네요 이게 너 이 금 넘어오지 마 짜꿍아 그때 생각나 선생님 여기 와보니까 여기 책상도 그렇고 칠판도 있고 졸업사진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고즈넉한 것 같아요 대수초등학교는 1948년에 개교를 해서 2006년에 폐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그때 그 당시에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예시절 그리운 향수를 주는 이곳은 졸업생도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종이는 봤지만 종이 원료 닭나무는 처음인데요 전통 한지 만들기 도전해봐야죠 백피를 잘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살살살 벌려보세요 닭섬유가 잘 응집되도록 하려면 뚱땅뚱땅 망치질 잘해줘야 돼요 이 망치 두들기는 게 원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좋은 과정을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체로 뭐였죠? 황초끼요 황초끼요 닭섬위를 잘 붙게 해줄 닭풀 황초끼도 배우는데요 체험이 살아있네 그래서 끈적끈적한 저물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내려가서 이때는 무릎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닭섬유와 닭풀이 잘 엉기도록 쉐킷 쉐킷 그런 뒤 닭섬위를 잘 떠서 흔들어줍니다 아 또 리듬감 하면 좋거든요 한번 혼자 해볼게요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죄송하지만 양쪽으로 기울이기 늦게 훔칩니다 아 예 딴짓하는 어린이 선생님께 꼭 혼나더라 한지반에서 조심히 뗀 한지를 강풍에 잘 말려주는데요 한지 한 장 만드는데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마무리로 뜨거운 열판에 넣고 10분만 기다리면 한지는 완성됩니다 어머님 여기가 폐교인 거 알고 계셨어요? 폐교를 활용하니까 공간 활용도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한지 체험을 하니까 애들한테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다린 보람 한지 장인의 솜씨 발휘됐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한지예요? 우와 저는 보기에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구멍이 몇 개 보이기는 하는데 체험을 해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한지 체험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와서 체험도 하고 같이 추억도 쌓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한지에 그림도 그리고 색칠해서 꾸며볼까요? 예쁜 연필꽂이도 완성! 우와 학교에서 진짜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다음 학교로 전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폐교의 변신 찾아 전학 간 학교는 세종대원과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저곳 아니 여기도 폐교가 멋지게 변신을 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고창 3인 안전체험관은 1989년에 3인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동합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3인 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안전체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그럼 혹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통틀어 단체 교육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체험관으로 변신해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복도 모습은 남아있네요 학교 건물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되게 멋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안전체험관입니다 1년에 평균 약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가고요 1회에 30명 이하로 학교에서 오전형, 오후형으로 선택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체험을 해볼 텐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VR 영상으로 생생한 체험을 하는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죠? 네 안전벨트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 해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VR로 체험해보니까 더 실감나지 않으세요? 안전교육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VR 체험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 더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젠 지진대피 훈련이다 오늘 머리 입어 하고 한 줄을 밖으로 대피하는 줄 알 거예요 이 가격이요? 네 사실 지진 체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금 무서워요 어떤 느낌일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지진이다 지진이다 배운 대로 척척 잘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피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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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재밌었어요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소화기 사용도 처음일 텐데 이런 경험이 중요하죠 직접 소화기를 보고 만지면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니까 못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여기서 해볼 수 있게 돼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는 배움의 장소 등학교 할 때 자조도 많이 이용하죠 네 자전거 구조부터 교통 표지판까지 쏙쏙 머리에 담아두고요 생활 안전에선 응급처치도 빠질 수 없는데 배워서 남줄 안전도 꼭꼭 익혀둡니다 119 구급대원께도 감사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안전을 교육받을 공간들을 만나봅니다 체험관합 운동장은 조각공원인데요 고창 출신 작가들의 뜻을 모아 조성했다니 찐 사랑 느껴지죠? 놀라운 세계 변신!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정말 학교가 방치된 게 아니라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로 놀러오세요 학생이 떠나가 덩그러니 남은 학교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변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금 이곳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새로운 변신으로 학생을 기다리는 학교를 만나보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학교 종이 땡땡땡 우리도 학교 가자 아 이용래 학생 떠들지 마시고요 아 왜요 왜요? 학생이 떠난 학교가 그냥 남아있으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변신하니까 찾아오는 이들도 많고 활기가 도는데요 맞아요 더 좋은 게 콩닥콩닥 한지 체험관의 모든 체험은 무료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만 하면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폐교가 변신한 고창 3인 안전체험관도 무료라고 합니다 단 단체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학교나 기관에서 좀 일을 통해서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고창 3인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하고 앞에 있는 조각공원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창 출신 조각가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공원이라고 하니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재탄생하니까 더욱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라는 게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꿈을 키우는 중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5살의 프로 바둑기사 노우진 학생인데요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네 바둑뿐만 아니라 인생도 한 수 한 수 정성을 다해 놓는 사람인데요 완생을 꿈꾸는 노우진 군을 학교길 소울푸드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바둑고등학교 1학년 프로 바둑기사 노우진 초단입니다 우진이가 프로 바둑기사가 되었다고 한 거 들었니?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학생에서는 되게 힘든 그런 거래 박수를 해야겠다 박수 올해 1월 달에 그 지역 15세 이하에 입단에 결정국에서 승리했을 때가 가장 기괴하게 남고 프로 입단이라는 게 바늘구멍이라고 표현될 만큼 정말 어려운 건데 바둑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 주셔서 조금씩 시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애들아 고등학교 가서 항상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졸업 축하해 박수 바쁜 이런 훈련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 줘서 너무 고마운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다 살라 하고 근데 운동도 잘하고 이제 애들이 위험하면 좀 도움도 주고 많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친하는 그런 친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민심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랑 떨어지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바둑고등학교에 가서 바둑공부에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지금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 이제 실전 대국 연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막 도선은 못 이기고요 몇 점 깔고 한 세 점 정도 깔면 열판도 두세 판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몇 살 때 원래 학원에 갔는데 형에 따라서 놀러 가다가 바둑관 원장님께서 바둑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처음 시작했고 아홉 살 때부터 이제 바둑 프로 기사가 되려고 바둑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큰 시합에서 졌을 때 이창호 사원님 같은 훌륭하신 사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견뎌야지 이런 사원님들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진이 왔냐? 네 아유 반갑다 이야 이제 프로게 인사되고 이제 아유 우리 윤희이 아유 우리 대국 한번 하자 우진이 오고 대국 오는 것이 항상 즐겁고 그러는데 입다 넣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남달랐고 그 나이 때에는 대부분이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분했어요 바둑을 이해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이 집중도는 사실 타고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바둑은 마라톤과 좀 비슷하다고 하셔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좀 이딴 데 같은 큰 시합에서 졌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도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장점이 그거니까 그걸 잘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재밌어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어려워도 생각을 해서 찾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타계가 관건인 것 같아 바둑은 정석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을 정석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바둑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된 뒤에 첫 대국이라 져준 것 같아 학교 가서도 그걸 잘 적응을 하고 너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고 거기서 그래 고맙다 하하하 집 떠나서 이제 고등학교 학교는 기숙사 생활하는데 적응 잘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점차 적응해 가야지 맛있지? 응 학원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오늘 밥 먹을 때 처음으로 와봤는데 맛있어서 그때부터 자주 왔어요 매콤달콤한 제육에 튀김마늘이 올라가서 환상의 맛인 것 같아요 맛있다고 맛있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뭐 대범하고 침착하고 또 바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성이 되게 바른 아이인 것 같아 대회뿐만 아니고 인사도 잘하고 해야 돼 사원님들한테도 응?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 인성도 되게 중요하니까 응? 응? 저에게 소울푸드란 훈수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철판 제육을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바둑을 졌을 때 먹으면 훈수 받는 것처럼 기운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식 맛있지? 어, 맛있어 나도 이거 자주 오는데 너무 내 입맛에 맞았는데 아빠랑 같이 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아빠도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 고등학교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 화이팅하게? 화이팅하게? 응 잘 먹었어 누나 한국 바둑고등학교는 바둑 목적으로 이제 특수목적고인데요 인공지능을 요즘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프로사부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1위부터 초인류기사들이 출전하는 중국갑조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프로기사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우진이 파이팅 축하해 희아를 넓게 보고 열심히 해다오 건강하고 잘했어 우리 모든 잘하는 만능 우진이 바둑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길 바래 우진이 파이팅 여기 맞다오 우리 야 치즈 크로우스를 받을 기가 노우진 우진이 노우진이 나이가 드니까 체지방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도와주니까 힘들지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나이는 보여요? 이걸로 저도 성공했다니까요. 어? 나 되게 예뻐졌다. 신봉선 다이어트를 검색하세요. 통증.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도 파우더로 빠르게 바로 녹아 새롭게. 통증엔 바로 녹는 새로워진 통증 솔루션. 타이레놀산. 마일리지 할인은 나중에 받는다. 왜 기다려? 지금 받아. 악사 케어로. 찾았다.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부터 보상까지. 케어라 할만하네.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딱.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제스. 한림제약. 기분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갔었던 고창 3인 안전문화체험관 이쪽에서 화재 안전체험이 있었잖아요. 이런 화재 안전체험은 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화재 발생,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니까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사시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참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소방관들이 나섰습니다. 퇴직한 소방관들은 화재 안전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를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화재 취약, 실버 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을 한답니다. 퇴직한 소방관 분들께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 집을 방문해서요. 화재 경보기도 달아들이고 낙상 방지 안전 손잡이도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걸어왔던 전문 분야의 노하우를 살려서 안전 취약계층을 살피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관심과 노력이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봄 기운이 물씬 나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부산에 가면 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봄꽃 뷰 맛집이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가시죠. 추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떠난 설레는 봄여행. 봄봄봄봄 봄이 왔나요. 여러분, 제 미나리 꽃다발 받아주실 거죠? 향긋한 미나리의 꿀조합 삼겹살까지 맛보고요. 미나리 봄으로 오세요. 활짝 핀 매화꽃 만나러 양사 원동으로 출발합니다. 와, 감독님.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와, 여기 보니까 이 원동역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 이 경보선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야, 이 원동은 매화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 기차 들어오면 벚꽃길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우리 어머니 매실장 담그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 원동역의 역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면 벽화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쪽 걸으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짚어봅시다. 자, 먼저 원동의 벽화마을부터 둘러볼까요? 이 그림 자체가 7080 느낌으로 펼쳐지니까 원동마을하고도 아기자기한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즐기던 중 마침 이장민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걷다 보니까 벽화거리가 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벽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이 마을에 얼마나 사신 거예요? 73년을 살았습니다. 73년이요? 예, 예. 그럼 예전에 비해서 이 마을이 조금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농촌마을 아닙니까? 다만 경보선 기차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숨어온 자리가 옛날 철도 관사 자리입니다. 변화한 마을을 보면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보니까. 이장님도 만났겠다 마을을 좀 더 둘러봤는데요. 이장님 걷다 보니까 이 공물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렇게 새끼줄서 찾아있고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강산재를 모시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의 안영을 위해서 이렇게 재를 지내고 했잖아요. 우리 원농마을은 한 해도 빠짐없이 해마다 자녀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마을이 이렇게 좀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이게 50년 전통이라고 적혀있네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마을 곳곳에도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원래 유리병에 든 참기름이 맛있잖아요, 의장님. 아우, 이거 아시죠? 이 찐 참기름은 이 유리병에 들어야 한다는 것. 이 가게도 원동마을을 대표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57인데 그거 놔 놓고 했거든. 그럼 50년 넘으셨네요? 넘었지. 그런데 방식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옛날이랑 똑같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또 다치셨더라고요. 아우, 정말. 아니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어, 내가 어디다가 다치지 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어머니, 얼른 닿으시고 앞으로는 건강만 하세요. 자, 이제 원동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봄꽃놀이를 할 건데요. 아까 이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여기에 아주 핫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이장님의 추천을 받고 찾아간 원동꽃놀이의 핫플레이스. 어머, 저기 꽃 보이시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쁘게 만개했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게 마치 그림 같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여러분. 그 노래가 절로 생각납니다. 꽃가루를 날려. 이거 아시죠? 그런데 이 매화가 팝콘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꽃망울이 진짜 팝콘처럼 터지는 게 너무 예쁩니다. 만개했죠, 벌써. 양산 원동의 매화꽃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이 낙동강과 함께 펼쳐지는 기차길 때문인데요. 아, 지금! 이 기차 지나가는 이 타이밍이 바로 인생샷 타이밍이랍니다. 한창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마침 장떡대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이 장떡에는 그럼 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매실 액피스 같은 아기 다 담겨 있습니다. 매실? 네. 여러분, 이 매실 액이요. 정말 근처에만 가도 달달한 향이 가득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동이 매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밖에 있는 이 매화나무들이 지면 거기서 매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보통 몇 월에 이렇게 수확이 되나요? 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요. 밖에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던데 몇 그릇 정도 되는 거예요? 400그릇. 아! 그럼 이 귀한 매실 액 맛 좀 볼까요? 어? 선생님, 이거 언제 담근 거예요? 아, 이거는 작년에 담근 거예요. 작년에 담근 건데 이렇게 맛도 진하고 향도 진해요? 네. 이 원동 매실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네, 여기 강이 낙동강이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기찻길이 있어서 물이 잘 빠져서 그리고 또 공기도 좋고 또 따뜻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향도 좋아요. 자, 이제 원동이 왜 매실로 유명한지 아셨죠? 예쁘게 핀 매화꽃과 인증샷도 잘 남겨졌습니다. 이제 모두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원동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 원동이 보면 사실 최고의 한... 이 하이라이트는 이 미나리 삼겹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걸어보니까 여기가 유난히 사람이 많네요. 그런데 엄청 힙해. 어머어머. 어머. 미나리 먹으러 오세요. 아유, 가게 사장님 아니시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 주시더라고요. 미나리가 엄청 싱싱하고 배터리가 그런지 약간 단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먹으러 오려고 가게도 문 닫고 왔어요. 미나리 맛있고 고기 좋고 반려견하고 환쾌할 수 있어서 맛이 좋은 날에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이 원동에 오면 이 미나리 삼겹살을 또 먹어줘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밖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자. 와아. 이 삼겹살이 기름을 콱 내뿜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 무슨 타이밍이요? 바로 미나리. 그쵸. 우와. 미나리를 딱 말아서 여기 위에다 고기를 올려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쌤자크 올려서 주문하고. 여러분 이래서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살살해서 약간 좀 코텐초이가 있나 했는데. 미나리를 먹자마자 그냥 원괴복이 쫙 되면서 입안에서 봄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거는 미나리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미나리의 향이 막 올라와요. 크게 떠서. 원동 미나리가 이렇게 질기거나 식감이 이렇게 막 늘어지지 않으니까 비빔밥이랑 비볐을 때도 되게 잘 넘어가고 되게 아삭하니 맛있어요. 거기다가 뜨끈한 국물에 미나리 칼국수까지. 미나리만 들어갔는데도 진짜 해물칼국수처럼 국물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어디 바지락 숨겨둔 거 아니죠? 너무 시원하다. 지금 봄이 왔습니다. 너무 개운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게 맛이 있으니까 여기 찾는 분들이 왜 오는지 알 것 같아.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케이 티셔츠. 볶음밥이 남았잖아요. 자, 여기다가. 아, 제가 또 왕년에 밥도 못 갔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고급 스킬 좀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 2인분 완성됐습니다. 야무지게 볶음밥까지 클리어. 그러니까 인경대가 양산 8경이라고 하네요. 우리 최채현 선생님께서 이 인경대에서 이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바라봤다 보면. 저기에서 이제 일몰을 보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오늘 여행의 마무리는요. 인경대에서 멋진 일몰과 함께 했는데요. 와, 너무 멋있다. 와. 연기 낀 봉울이 빽빽하고 물은 넓고 넓은데 물속에 비친 인가 푸른 봉우리에 마주섰네 어느 곳 외로운 돗대바람 씻고 가노니 아득히 나는 새 날아간 자취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양산 원동의 역사부터 볼거리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까지 즐겨봤잖아요. 이 봄에 놓쳐서는 안 될 이 봄여행으로 오늘 단연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원동으로 놀러오세요. 발길 다는 곳마다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봄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양산 원동으로 놀러오세요. 낙동강변에 철길 거기다 매워꽃까지.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네요. 그 타임이 딱 잘 잡아서 사진 찍으면 인생샷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봄 내로 물씬 나는 미나리 삼겹살과 미나리 음식 먹으면 이 봄 기운 만기 캤다 할 수 있겠네요. 네. 부산 원동에는 미나리가 유명하고 게다가 철길과 매워꽃 피는 벽화마을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산 봄꽃 소식 보니까 우리 지역의 꽃 소식 언제 찾아오지 궁금합니다. 지금 매화가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쯤에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는 또 벚꽃이 피어나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네요. 네. 이제 전남으로 가볼 텐데요. 전남에 정말 맛집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특별한 보지 못한 뷔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뷔페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채식 뷔페로 시작해서 황홀했던 호텔 뷔페까지. 웬만한 뷔페들 다 찾아간 것 같다고 아직 남았지롱. 고즈넉하고 정겨운 돌담길. 봄빛까지 부슬부슬 내리니까 정말 좋다. 항아리도 정말 오랜만에 봐. 우리 가게는 36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유 음식이라고 하면 돼요. 치유 음식. 36가지가 뭔가 했더니 장아찌? 이게 다 장아찌라고? 살다살다 장아찌 뷔페는 또 처음이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아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아찌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냥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아찌. 한 번쯤 들어본 약초들도 있지만 생소한 약초들도 가득. 이 약초들 다 어디서 구하는 거지? 우리가 산에 가서도 하고 농장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잎이 안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엄나무도 있고 가죽나무도 있고 고루새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많아요. 봐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실 같은 경우는 봄에 매실이 이제 6월달경에 나와요. 나오면 그걸 해서 보관해놨다가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자소잎이 나와요. 매실 같은 경우는 봄에 매실이 이제 6월달경에 나와요. 나오면 그걸 해서 보관해놨다가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자소잎이 나와요.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서 1년 정도 맥혔다 먹으면 이거는 맛을 오묘하고 개미가 있는 맛이 되죠. 우리 집은 식당이 아니다. 식당 개념이 아니고 교육장식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배우고 먹고 자기 몸을 힐링하고 가는 곳이니까 먼저는 내가 비벼드려요. 6가지 열무김치나 석박지라고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누름나무 쑥부쟁이도 할 수가 있고 저것들은 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피나 산초 같은 것은 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빔밥 들어가면 안돼요. 그다음에는 앞접시 다 하나씩 하나씩 갖다 드셔보시라고 해요. 밥도 마음대로 갖다 드시고. 밥부터 푼 다음. 장아찌는 맛본다고 생각하고 조금씩만. 나물이 아닌 약초 장아찌를 넣은 비빔밥은 어떤 맛일까?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데? 땅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러거든요. 도자기도 이렇게 다 만들어 우리가 써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연의 부산물들을 다 활용해서 염색하고 도자기하고 이렇게 음식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마음까지 내려놓고 차분하게 먹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와 여심 저격.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뷔페라고? 스콘이랑 10종 이상의 잼을 뷔페처럼 드실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차들을 다양하게 알리고 싶어서 개의 카페를 찾게 됐습니다. 벽면에 돼 있는 게 러시안 버르크 스타일이라고 러시아 유학 가면서 거기서 공정 같은 게 많잖아요. 거기서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을 한번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잼 뷔페라니 재밌다. 어머 감사합니다. 공주가 된 기분이네. 스콘은 보통 딸기잼이랑 크로티드 크림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요. 약간 차별화로 여러 가지 잼을 뷔페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잼이라고 하면 딸기잼, 사과잼, 초코잼 그 정도만 먹어봤는데 오늘 잼 포식하겠네. 스콘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버터거든요. 버터를 깍둑 썰기해서 같이 넣은 다음에 이제 핸드 그라인더로 잘 섞어주고 거기다 우유랑 계란 넣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는데 중요한 게 버터가 놓아버리면 반죽이 포슬포슬해지지 않고 약간 질척거려가지고 제대로 된 스콘이라고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갓 구운 스콘이 등장했으니 잼을 골라볼까 최대한 다양하게. 아참 차도 주문해야지. 향을 맡아보고 주문할 수 있으니까 좋다. 지금 잘 나가는 차는 벌레로라고 이제 프랑스 차가 있어요. 이제 그게 약간 촌두복숭아랑 살구향, 꽃향, 과일향 가득한 차거든요. 어쩜 색도 이렇게 예쁠까. 설명처럼 과일향이 물씬. 스콘도 기대되는데. 잼을 바르기 쉽게 갈라주고 포도잼부터 발라서 한입. 스콘 식감이 약간 포슬포슬하고 잘 부서지는 식감이에요. 잼을 발라서 한입 먹고 차로 한번 정리를 딱 해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스콘 10개도 먹겠어. 스콘 좀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잼은 만드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음식에는 역시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북 곳곳에 알찬 소식과 정보를 만나보는 온 동네방네 시간이죠. 이형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반가운 온 동네방네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가볍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 갈지 고민될 때 혹시 전주 도서관 여행 어떨까요? 도서관을 일단 가보기는 하는데 막상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좀 많아요. 도서관이 어떻게 여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궁금하시죠.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흔히 있는 도서관을 예상할 텐데요. 전주 도서관 여행은 시집만 있는 도서관처럼 전주시 내에 있는 9개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다니며 전주의 문화와 도서관에 대한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여행하는 하루 코스와 하루 중 4시간 동안 여행하는 반일 코스가 있는데 하루 코스에는 주로 옛날 헌책부터 한지 체험까지 책의 역사를 즐기는 책 문화 코스, 책 내용을 그림과 함께 감상하는 아트북과 전시도 함께 즐기는 예술 문화 코스가 있습니다. 반일 코스는 이번에 복합 문화 시설과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코스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책을 소재로 놀이 활동을 하는 이야기 코스, 식물로 장식품을 만드는 정원 코스처럼 4개의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저는 이야기 코스가 이 주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즐기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떠나기 좋은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월 1일에 다음 달 일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또 체험도 하면서 색다른 전주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산동에 있는 달의 못 저수지가 생태습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이는 사진은 복원 전 달의 못 저수지의 모습인데요. 저수지라고 하기엔 물을 찾아보기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치됐던 공간이 생태습지로 바뀌면서 도심 속 자연체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 놀이터와 탐방로를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도 마련하고 이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습지로 복원하면서 전부터 살고 있던 금개구리 100여 마리도 다시 복음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익산 달의 못 생태습지에 가족과 함께 가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쾌적한 녹색 정원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환경교육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공모전 소식입니다. 전주 그곳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진이 바로 2016년부터 진행한 공모전에서 수집된 기록물인데요. 이렇게 2000년 이전에 기록된 전주의 역사가 담긴 사진이나 기념품, 도서, 오디오 등 실물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증한 시민에게는 민간 기록물 기증증서와 가치평가에 따라 5만 원부터 최소 5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고요. 이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기증할 기록물을 가지고 인우동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으로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기증 가능한 유형에 꼼꼼히 보시고 공모전을 통해 전주의 옛 모습을 함께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보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저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들이 앞으로 기록관 보존 자료집, 전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 등 다양한 콘텐츠로 앞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기증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집에 가서 기증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버려진 폐교가 유흥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모습도 보고요. 꿈을 위해 나아가며 새롭게 출발하는 15살 프로 바둑기사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봄꽃 소식에 봄철 입맛 도두는 음식도 만나봤고요. 전남에서는 독특한 뷔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